역시 고급지네요 안녕하세요 데렉입니다 진짜 신기해요 이 가격에 어떻게 이런 원단이라든지 이런 퀄리티를 뽑아낼 수 있는지 이번에 좀 좋은 가격으로 보답을 해드리고 싶어서 르마드 측과 좀 얘기를 나눠서 제가 온전히 셀렉을 한 아이템으로 라이브 특가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무신사 라이브 최대 할인이 26일 8시부터 12시 정각까지 진행된다고 하는데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는 제품들 캡쳐를 해두셨다가 2시간 뒤인 라이브 특가 때 구매를 해보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부클 오픈카라 하프 니트 블랙 2사이즈입니다 활동성을 위한 골지 편집과 부드러운 촉감의 오픈카라 하프 니트예요 블랙 색상의 오픈카라 니트로 이거 진짜 잘 빠졌습니다 해당 상품의 화이트 색상은 제가 한번 리뷰를 했던 적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하프 니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이트도 만족감이 정말 좋아서 이번에 브랜드 측에 검은 색깔도 한번 입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부클의 골지 디테일과 청바지의 조합도 좋고 새 쿠션 연출이 가능해서 여기저기 정말 잘 입고 다닌 아이템입니다 정상가 8만원이지만 라이브 특가 30% 쿠폰 10% 해서 36,000원에 구매를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너무 좋아요 블랙이랑 브라운도 잘 어울리죠 와이드 벌룬 원턱 코튼 팬츠 다크 브라운 3사이즈입니다 사이드로 이어지는 원턱 디테일이 멋스러운 벌룬 팬츠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실루엣이 너무 예쁘고 앞이나 옆에서 봤을 때 그 어떤 뷰에서의 실루엣이 참 매력적인 팬츠였습니다 정상가 9만3천원이지만 라이브 특가 30% 65,10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에 가볍게 볼링백을 하나 매치해줘도 전체적인 르마드 무드와도 너무 잘 어울리죠 클리어 메쉬 윈드브레이커 블랙 2사이즈입니다 오픈 클로징 지퍼 디테일이 있는 클리어 메쉬 윈드브레이커입니다 하프 하이넥 디테일의 바람막이로 사이드 통풍이 잘 되는 메쉬 소재 소매, 하단 주머니와 위쪽 오픈 클로징 지퍼 디테일 이 윤기 진짜 너무 예쁘죠 브라운 팬츠와의 색감 조합도 예쁘고 동시에 청바지와는 좀 더 러프한 연출이 가능했습니다 바람막이라고 산에 갈 것 같거나 아니면 너무 딱딱해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데일리 하지 못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바지에 따라서 무드가 다르게 잡히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정상가 15만9천원에 라이브 특가 40% 쿠폰 10% 해서 85,86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거의 반값에 구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엘레강트 하프 셔츠 브라운 2사이즈입니다 이거 진짜 미쳤죠 고급스러운 광택감을 가지고 있는 하프 셔츠입니다 항상 제가 여름 시즌에는 브라운이라는 색감을 잘 활용하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내기 좋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진짜 예뻐요 자연스럽고 박시한 실루엣에 팔 한번 걷어주니까 너무 좋죠 저는 다크브라운의 원턱 팬츠와 함께 코디를 해줬습니다 위에 단추 하나 풀어주고 밑부분에 셔츠가 어느정도 벌어지는 느낌도 좋았고 앞쪽 전면 주머니 디자인과 가볍게 매치해주는 스트라이프 에코백의 조합이 정말 괜찮아서 여름철에 좀 원톤으로 좀 비슷한 상하의로 코디를 해보고 싶다 이거 함께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정상가 79,000원에 라이브 특가 30% 쿠폰 10% 해서 49,770원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는데 4만원대에 구매할 수 있는 셔츠 중 최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엘레강트 슬랙스 브라운 3사이즈 입니다 만약에 원턱 팬츠가 좀 두께감이 있다거나 여름 시즌에 진짜 얇은 바지 밖에 못 입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엘레강트 브라운 슬랙스 요거 진짜 좋더라구요 커브드 라인의 다트 디테일 와이드 실루엣의 슬랙스이고 뒷부분만 밴딩으로 실루엣을 잡아준 부분 깔끔했습니다 무엇보다 상의의 윤기 하의 윤기의 조합이 진짜 고급스러웠습니다 톤을 맞추기 위해 신발도 어둡게 가고 살짝은 어둡게 느껴질 수 있는 셋업의 느낌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방을 매치해주는 걸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슬랙스가 바람막이야 안 어울릴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매치해주니까 좋더라구요 물론 하프 니트도 정말 좋았습니다 정상가 10만6천원 라이브특가 30% 쿠폰 10% 해서 6만6천780원 입니다 정상가에 구매해도 너무 좋은 가격인데 라이브특가 꼭 놓치지 마세요 소프트 알렌 오버셔츠 아이보리 3사이즈 입니다 진짜 꿀템이라고 할 수 있는 셔츠 중에 하나이구요 오버핏 느낌의 알렌 윤기가 고급지게 흐르는 화이트 셔츠 입니다 브라운 슬랙스에 넣어 입을 하고 매치를 해주도 좋고 단추 하나 두개 정도 풀고 다크 브라운 원터 팬츠에 볼링백이랑 활용해줘도 셔츠가 그냥 격식을 차린 느낌이 아니라 실루엣 쪽으로 착 떨어지는 느낌이기 때문에 원단 쪽으로도 디테일하면서 또 데일리하게 표현이 되더라구요 오버셔츠이기도 해서 넣어서 입는 것도 좋지만 풀어서 매치해줘도 좋아서 편한 무드를 원할땐 이렇게 매치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셔츠 하나로 두가지 느낌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정상가 6만6천원 라이브특가 40% 해서 3만9천6백원 이네요 알렌 밴딩 팬츠 차콜 색상 3사이즈 입니다 우선 밴딩 팬츠로 너무 편안한 무드 통기성 장점이 있는 알렌 소재의 세미와이드 팬츠 입니다 마찬가지로 윤기 정말 잘 잘 흐르구요 찰랑거리는 느낌이 적당하게 표현이 되는 것 같더라구요 정상가 4만4천원에 라이브특가 그리고 쿠폰가 해서 23,760원 입니다 바지가 2만원 이에요 화이트 셔츠도 물론 좋았지만 링클 알렌 셔츠 그린 색상 이 사이즈를 같이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이번에 제가 특히 적극적으로 한번 밀고 싶은 그린 색감의 셔츠입니다 이미 실버 색감을 가지고 있는데 해당 그린 색감 한번 보세요 은은한 광택감에 원단의 쭈글쭈글한 링클 포인트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차콜 팬츠와 그린의 조합 너무 예쁘죠 어느정도 팔을 딱 걷어주고 블랙 가방으로 포인트 사실 저도 입어보기 전까지는 무슨 그린 셔츠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입어보니까 왜 이제껏 입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예뻐서 놀랐습니다 청바지는 그냥 딱 봐도 예쁘죠 정상가 8만원에 라이브특가 40% 해서 48,000원 정말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알렌 밴딩 팬츠 샌드 3사이즈입니다 샌드는 조금 더 내추럴한 표현이 가능했어요 바지에 링클스러운 원단감도 더 잘 보였고 무엇보다 비슷한 원단감을 가지고 있는 바람마귀와도 잘 어울렸습니다 대비감을 보여주기도 좋고 또 위아래 턱이 길게 잡힌 느낌이라 다리도 더 길어 보이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정상가 44,000원 라이브특가 40% 쿠폰 10% 해서 23,760원 2만원대에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2시간 후인 8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영상을 보고 마음에 드는 아이템들이 있다면 캡쳐를 해두셨다가 라이브특가 때 좋은 가격으로 한번 구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이브 들어가 보시고 저도 들어갈 거예요 라이브에서 만나요